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기 우리 부청 성경공부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실 교육일부에서도 사용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 방을 함께 사용하는 방입니다 우리 부청 성경공부반은 자칭 성공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공부반의 성공을 따가지고 성공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해봤습니다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 주일날 아침 일주일 와서 성경공부를 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요즘 팬데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줌으로 계속 성공하시고 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또 주일 아침마다 함께 성공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엘리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엘리아는 우리 갈밀산에서 바할 선지자 450명과 우리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 결투를 하고 승리를 하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3년 만에 가뭄이 풀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엘리아는 우리 성공을 한 사람이죠 아울로 그런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이제 비가 내렸으니 아합도 회개를 할 것이고 단과 베델에 세워진 두 우상도 부서 없애겠지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되죠 웬걸 다음날 아침 우리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하죠 이때 36개의 주랭랑을 칩니다 북왕국에서 남왕국 남왕국에서도 제일 아래 부엘세바라는 곳까지 도망을 치죠 얼마나 겁이 났으면 결국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40일을 걸어서 호랩산까지 가게 됩니다 호랩산에 가서 굴 하나를 찾아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이 방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당에서 제일 숨기 좋은 것이 바로 이 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숨기는 좋은 곳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든 쉽게 찾으시겠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금방 찾으셨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열한기상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이니 하나님께서 못 찾을 리가 없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대답하기를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와 서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대를 안고 굴 밖으로 나가죠 순간 강한 바람이 부르고 산을 가르고 바비를 부숩니다 오란했지만 곧 정막이 흐릅니다 속으로 이게 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땅이 흔들립니다 이번에는 지진입니다 그런데 다시 정막이 흐릅니다 이건 뭐지? 잠시 후 불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후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에 나가서니 또렷이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에 굴 속에서 들었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인데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로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야도 세미한 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똑같았습니다 대답도 똑같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미 답변을 받으셨는데 그 후 이야기를 살펴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귀를 의심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고 남한국까지 도망갔다가 천사의 인도로 호랩산까지 왔는데 7천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명이 남아있다는 말씀에 엘리야는 용기 백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궁금합니다 크게 말씀하시지 왜 두 번째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나 그리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기 전에는 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내셨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갈멜산을 통하여 바람과 지진과 불에 적응된 엘리야를 호랩산으로 부르시고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닐까요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으로 걸어오는 엘리야의 세미한 발걸음 소리를 듣고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7천명의 세미한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랩산 곧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술래의 길을 걸으며 홀로 부르는 루오봇의 노래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듣지 못해도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겁먹고 36개 주랭랑을 쳤는데 그 이유는 매일 아침 7천명의 세미한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뜻일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후로는 엘리야는 매일매일 듣지 않았을까요 매일 아침 그동안 듣지 못했던 7천명의 세미한 소리를 묵상 중에서 듣지 않았을까요 네 같은 우리 방입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을 여기는 우리 큰 방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나뉘어진 작은 방이 돼서 상경공부 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세미한 소리를 듣는 훈련을 받은 엘리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갈멜산의 승리를 만끽한 후 좌절했던 엘리야는 사라지고 그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아흡왕에게 보내십니다 아흡을 꾸짖으시라는 건데 아흡은 자기 이웃인 나벗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우울한 가운데 있으니까 왕후 이세벨이 계략을 세우고 나벗이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벗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흡에게 그 포도원을 줍니다 엘리야는 아흡의 죄를 꾸짖게 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아흡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마 이번에는 작은 소리로 꾸짖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압도했나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9절 말씀 아흡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간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게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흡의 회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3년간 가뭄이 와도 회계하지 않던 아흡이 엘리야의 꾸짖음에 이렇게 회계하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역시 이럴 때면 이민신학적으로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되죠 엘리야와 7,000명은 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루호봇의 노래를 부르는 유목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흡 곧 정창민의 회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편 정창민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곳이 있습니다 아흡은 눈물은 흘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움직였지만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두 우상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두 금송아지 우상을 눈물을 흘린 후 두 우상을 부숴더라면 부강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정창민이 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모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우상을 버리기가 쉽지 않으니 말입니다 우상을 버릴 때 비로소 유목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유목민이 되는 것은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회개했다고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은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차지하려는 시끄럽고 때로는 달콤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자로 삼기 위해 40일간 호랩산으로 걸어오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자들을 통해 정창민들을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많은 경우 아파하는 이웃의 신음소리이고 물론 좁은 길을 걸으며 부르는 이웃의 루어봇의 노래 소리입니다 한편 정창민으로 남아있는 아합은 눈물을 흘림으로 재앙을 면하지만 그의 아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병들어 죽게 됩니다 끝내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면 아합이 유목민이 되었더라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제는 많이 쌀쌀해졌네요 그래도 계속 우리 로봇의 우물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아합의 아들이 죽은 후에 유목민으로 살았던 엘리야에게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을 당신의 갑절이라 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하죠 결국은 그 뜻은 승천을 얘기를 합니다 순간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의 영감의 애를 갑절히 주어진 것입니다 에노기후로 처음으로 승천한 사람이 되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7천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엘리야만 승천했을까요? 저는 엘리사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우리 또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엘리야의 영감함을 두 배를 더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승천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영감은 두 배나 더 받았는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상징적으로 승천케 하신 것입니다 7천명 모두 승천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필요로 하셨던 것은 세미한 소리를 듣는 유목민 7천명이 부강국을 위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세미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창민들은 더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을까요? 한편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고백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나만 홀로 엘리야처럼 후에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7천명이 있습니다 한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유목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세미한 소리로 루오벗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승천하는 삶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뚫고 독수리가 날듯이 우리들의 삶도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하늘로 올라가는 7천명이 있음을 상상하며 즐거워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승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루오벗의 노래를 부르는 매일매일 우리는 승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일 7천명의 대합창단의 루오벗의 노래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노래는 우리로 말미암아 늘 하늘로 오르는 축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좁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루오벗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주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상을 타파하신 십자가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루오벗의 노래를 들으며 정창민들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시다 아울러 우리도 세미한 소리를 바라십시다 루오벗의 노래를 부르십시다 다음 주는 엘리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후에 김지은 교우님이 루오벗의 노래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아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랩산으로 부르시며 호랩산의 경험을 통하여 세미한 소리를 듣는 예언자가 되게 하여줬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호랩산을 통하여 그동안 듣지 못했던 7천명의 세미한 발걸음을 발걸음 소리를 듣게 하여줬음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만 홀로 남아권을 생각했던 엘리아 그러나 그 후로 7천명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던 엘리아 그로 인하여 더욱더 용감하게 세미한 소리를 바라는 로봇의 노래를 부르는 엘리아가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자주자주 나만 홀로 이러한 불평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지요 우리들도 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때로는 부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특별히 정창민들이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아울러 유목민의 그 아름다운 길을 세미한 소리를 듣고 바라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자들을 결국은 매일매일 하늘로 높게 들려올려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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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